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메가스터디 구어 강사 나은진입니다. 우리 고2 친구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퀘스트로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고2 친구들은 지금 이 시기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라는 말은 내가 고만할게 이제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만한 그러한 시기이긴 하죠. 근데 이 여름방이 끝나고 나면 뭔가 또 고3이 한 발 앞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러한 시기다 보니까 좀 긴장감에 휩싸여 있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우리의 긴장감을 또 더 긴장감을 올려줄 그러한 시험이죠. 바로 9월 학평이 또 금방 다가와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 공부 내용을 한번 점검하고 갔으면 해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정도 선생님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정리하기.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 공부했던 것들 중에서 선생님이 한 두 가지 정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실전 연습하고 있는 친구들 많을 겁니다. 이 실전 연습을 할 때 조금 이런 거는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싶은 거 얘기해볼 거고요. 세 번째 우리 또 여러분 시험 끝나고 딱 끝났다고 끝나게 다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얘기부터 해볼게요. 선생님이 두 가지 정도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요겁니다. 첫 번째는 올해 여러분들이 학평 봤었던 거 있죠. 특히 올해 고2 친구들 23년도 고2 친구들은 학평이 계속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아 몰라 하고 그냥 다 치워버리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많은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지난 학평 문제 너무 보기 힘들겠지만 끄집어내서 3월 6월 학평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서요. 틀렸던 문제들 그리고 내가 솔직히 알잖아. 나 이런 개념 진짜 부족했다 싶은 것들은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2학년이어도 당연히 개념 부족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자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방학 공부. 방학 동안 했던 공부들 있잖아. 한 번 매듭 짓고 가자 라는 겁니다. 선생님도 요즘에 계속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촬영을 진행하면서 우리 여름방학 특강 수능 기초 강의들 촬영을 하고 있는데 수능 기초 개념 공부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어떤 개념도 공부했었는지 쭉 한 번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문학 작품 공부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그것도 한 번 제목이랑 작품 내용이랑 내가 매치가 잘 되는지 한 번 다시 자료 같은 거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지금 방학 특강으로 문학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선생님이랑 쭉 따라왔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직 완강 못했어도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만이라도 한 번 더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완강되고 나서는 다시 한 번 자료 쭉 훑어보면서 내가 이번에 이러이러한 작품들은 확실하게 공부했다. 이제는 그냥 익숙하고 알기만 하는 그러한 작품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는지 이러이러한 포인트를 짚어낼 수 있을 정도로 확인해 봤다. 이렇게 매듭을 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문법 공부하고 계시죠? 여러분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방학 때마다 문법 공부하라고 이제 여름방학 학습법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문법은 개념들을 외우고 암기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중간중간에 짚어주지 않으면 자꾸 날아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번에 문법 공부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조금 공감이 되실 텐데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공부했던 개념들 있잖아요. 되게 외워야 될 개념들이나 내용들이 많은데 이거를 그냥 산발적으로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개념을 목차화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있죠. 세부적인 것들은 너무 잘 알아. 이건 근데 문법뿐만이 아니야. 그 국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단원에서 어떤 상위 항목에서 나온 건지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간의 어떤 관계 이게 연결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간의 어떤 관계를 좀 잘 맺어가시면 훨씬 더 공부했던 내용들이 확실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선생님이 이 목차화를 내가 공부할 때 내가 대학생 때도 이 목차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쯤 해보시면 이번 방학에 그래도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남겼다라고 이렇게 자신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여러분들에게 또 바탕이 되어서 시험 성적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 내가 잘 해왔던 것들을 한 번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자는 게 선생님이 첫 번째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로 가보면 이제 실전 연습하고 있는 친구들 많을 겁니다. 근데 실전 연습하실 때 일주일에 1회 정도 진행을 하고 계실 텐데 아마도 이 정도 진행을 하면서 시간에 너무 촉박하게 쫓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고2 친구들이니까 이제는 아마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해서 내신과 수능 둘 중에 선택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 같아서는 내신 끝까지 놓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아마도 이제 이렇게 선택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어떠냐면 무조건 이 시간 안에 맞춰서 나는 100% 완벽하게 해야 돼 라는 그 강박에 이제 좀 쌓이기가 쉬워요. 근데 그러시지 마시고 시간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부족한 시간 속에서 어떤 문제를 확실하게 풀고 넘어갈 거냐 그거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시간에 촉박한 거는 어쩔 수 없어. 지금 내가 시간 모자라요 하는 친구들은 실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런데 실력을 갑자기 한 번에 확 끌어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의 촉박함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어? 내가 이렇게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네. 내가 문제를 더 풀려면 15분 정도 필요하네. 그렇다면 지금 모자란 시간 동안에 나는 이 문제들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서 갈 것인지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하면서 깊이 있게 그냥 막 시간에 쫓기면서 날림으로 문제 푸는 경험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여러분 뭐 하는 거야. 시간만 날리고 시간만 쓰고 내가 남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촉박함을 많이 느끼지 말자라는 이야기 드려보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지문을 가지고 어떤 시험지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연습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 있겠죠. 그래서 제시를 좀 해보자면 작년 고2 구월학평 풀어보시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문제가 있다면 내가 만약에 선택을 할 부분 이런 거는 사실 아직은 우리가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 전에 고3 교육청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조금 모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3 문제들 중에서도 너무 어렵지 않은 것들 너무 또 과하면 안 돼 얘들아. 또 너무 과하지 않게 내가 풀만한 수준의 문제들 교육청 문제들 좀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셔서 문제 풀어보시면 선택 전에 그냥 통합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면 그래도 그래도 연습이 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면 이제 4주 정도 남았으니까 4번 정도 시험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풀었던 문제들 다시 한 번 체크하면서 좀 뭐랄까 그냥 문제 풀었다 하고 끝나지 마시고 해설지 보고 답이 이거네? 답은 그럼 답 이거 이유가 이거야? 답인 이유가 이거야? 아 오케이 그럼 이해하고 넘어. 그러지 말고 내가 문제 풀었던 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찰하는 시간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풀어보는 거. 이렇게 한 번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시험 끝나고 선생님이 또 2학기 학습법 하면서 또 얘기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먼저 좀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보자면 시험 끝나고 여러분 우리 고2 친구들 시험지 많이 만나봤고 시험지도 내가 많이 풀어봤고 하니까 아 이거 뭐 다시 뽑아가지고 풀면 되지 하면서 그냥 시험지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시험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잘 모아주셨다가 나중에 해설강의 들을 때도 그렇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실력이 커왔는지를 돌아볼 때도 그렇고 시험지가 되게 중요한 기록물이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제 시험장에서 받았던 시험지는 진짜 나의 어떤 실력이 나오는 그러한 종이인 거죠.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내가 막 시간이 부족해. 그러면 이제 그렇게 시간이 부족할 때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거기 남아있잖아요. 내 흔적들이.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만 풀 수는 없어요. 그쵸? 모든 문제들이 다 그렇긴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다가 메모를 하면서 글을 읽는지 내가 문제 선지에서 어떤 점들의 물음표를 쳤는지 내가 뭐가 헷갈렸는지 내가 선택지를 볼 때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봤는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었는지 이게 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문제 풀었던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아 내가 미처 몰랐는데 시간이 부족한 이 시험장의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가 문제를 푸는구나. 내가 이렇게 글을 접근해서 읽는구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게 시험지야. 그렇기 때문에 시험 정말 열심히 보고 그 열심히 풀었던 흔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자료로 쓰셨으면 좋겠고요. 오답 체크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냥 아 뭐 이거 안 중요해. 나 그냥 다음 시험 열심히 해야지. 하고 그냥 꾸겨가지고 벌어놓지 말고 오답 체크 하시면서 아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확실하게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못 푼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시간의 촉박함을 느끼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부족한 그런 친구들은 모자란 친구들은 내가 못 푼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아 내가 그냥 못 풀었어. 하고 끝나지 말고 반드시 혼자서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문 분석 혼자서 좀 열심히 해보시고 그 이후에 해설강의 필수로 들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접근했는데 어 이게 맞는 방향이었네. 어 내가 몰랐던 잘 이해가 안 됐던 문학 작품이 있었는데 이거 요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결을 해나가는 과정도 반드시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연습하는 요러한 것들이 수능 때 빛을 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얘기 요기까지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음 선생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 요렇게 해보자 하고서 이제 또 안녕 하고 또 한동안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촉촉해질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제작 컨텐츠도 아주 그냥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또 다른 퀘스트 가지고 올 때까지 여러분 힘내서 이 무더위 잘 이겨내고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고위 친구들 선생님 정말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컨텐츠와 또 다른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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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